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글도 잘 쓰고 정치인들 가운데 소신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는 비교적 좀 자주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직관력 앞을 내다보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친소관계나 이런 부분은 일체강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하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헛소리를 공격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홍준표 씨가 날리던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2, 3일 전에 눈에 좀 거슬리는 글을 썼습니다. 검사 곤조 찬양론입니다. 우리 검사들은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게 곤조라는 거다. 그 곤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한 번 입에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읽더라. 그래서 내가 글을 읽고 여보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의 곤조가 그렇게 여러분들 몸에 베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선거사기 하나 못 잡았네요. 여보시오 홍준표 시장님 내가 평소 홍준표 시장님 글도 좋아하고 특별히 공병호 tv에서 많이 다루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뭐죠 검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곤조가 있는 사람답게 행동합니까 그런 말이 이제 떠오른 거죠. 여보시오 대한민국의 뭡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특수통으로 깃발을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인데 그래 그 사람이 정권을 진 다음에 권력을 진 다음에 그래서 곤조가 있어서 뭘 곤조 있는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면 홍준표 씨가 기분이 좀 나쁘겠죠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방송을 못 보게 이렇게 많이 막기 때문에 옛날처럼 30만 40만 정도가 볼 때는 쉽게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홍준표 씨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사들에게는 이른바 곤조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말인데 울리말로 하면 근성이란 뜻입니다. 곤조가 없는 검사는 유능한 검사가 될 수도 없고 검사답지 않다고 합니다. 특수부 강력부 출신 검사들이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곤조 있는 검사는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한 번 닿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대갚아줍니다. 제가 검사 11년을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검사물인 곤조를 빼는데 8년가량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삼선의분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검사의 곤조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는 정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고 선악이 공존한 아스토판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성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곤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니까 홍준표의 대한민국 검사 곤조 찬양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붙였습니다. 아마 현직 검사들은 이걸 읽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좀 티끈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검사 곤조로 무장한 그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선거 사기를 쳤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특정 후보의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가지고 엉뚱한 놈한테 이런 더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그 검사 곤조로 무장한 그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안 다룬다. 홍준표 시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직 검사들 출신으로 곤조로 물이 덜 빠진 그 많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뭡니까? 선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뭡니까?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선거 제도를 고쳐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엊그제까지 이런 탁수동 검사로 폼을 잡고 깃발을 날리던 사람이 어부지리로 운이 좋아가지고 국민들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현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뭡니까? 나라가 죽고 살고 나라가 망하고 흥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의지가 안 보이는데 엊그제까지 있으니까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시장은 3선까지 되니까 검사 곤조가 빠졌다는데 아니 엊그제까지 이런 탁수동 검사였으니까 그 곤조가 차고 넘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기계 약속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글은 많이 동의하지만 이번 글은 구역절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시민으로서 앵버리로서 여러분들 뭡니까?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뭡니까? 봉급을 세급으로 처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해야지 당신들 수사하라고 검찰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 대통령을 마하려고 시기 났노? 세금 내가 가지고 대통령도 봉급받을 거 아니에요? 전용 비행기 타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까볼까요? 공병호 tv에서 나가는 선거 관련 콘텐츠는 대부분 1,000명 이하로 줄여놨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범이란 이야기입니다 안 밝히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증거 대해볼까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뭡니까? 선거 관련된 콘텐츠는 10분짜리건 5분짜리건 20분짜리건 간에 1,000명을 못 넘도록 그렇게 옥죄인 겁니다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현저하게 5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뭡니까? 볼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들이 공범이구나 국민들은 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조금 더 바쁘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탈도 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정신들이 썩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보란 말이죠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헛소리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특히 특수통화의원 강력부가 곤조로 무장돼 있다는데 그래 그 곤조로 무장된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천명인지 아니면 2천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검사조직이 그런데 어디 하나 뭡니까? 인천지검장 했던 여러분들 무슨 이두봉인가 고두봉인가 하는 사람한테 기대를 걸었지만 다 묻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 자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이야기죠 이게 개판이지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개판인데 개판 하도 이런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제가 노출을 시키는데 1480대제로 2020년 4.15 총선에 서울특별시의 모든 사전투표에서 국힘당은 전패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성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기라도 보통 사기가 아닌 겁니다 1480대제로 민주당 4.15 사전투표 서울전성 이 내용을 내보내니까 권오정이라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 정치인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정당도 그 어떤 선거관리기관도 침묵한다 봄의 침묵보다도 더 깊고 넓게 후대가 그때 당신들 뭐 했냐 이렇게 물을 거다 이야기죠 그때 당신들 뭐 했냐 이야기죠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때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니만 떠들다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천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천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천벌 받을 겁니다 이 비급함과 이 소심함과 이 부정이와 이 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비서무리하게 장기 집권이 이런 완성이 돼가지고 옥죄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아우성을 치겠죠 그때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 소명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깔아뭉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 소명을 여당인 국힘당은 벌벌 뜨면서 뭡니까 다 침묵해서 공범자의 부역자의 대열에 다 쓰러선 겁니다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영동포구갑에 영동포구갑에 동의 9개고 투표소가 동산하에 59개가 있는데 59개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갑에 동이 여름 8개고 투표소가 54개인데 54개 전부에서 먹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산을 조작을 하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다 여름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통합당 후보는 투표소 하나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결과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을 갖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수석이면 여러분들 아주 대통령하고 바로 찍은 거리에서 뭡니까 대화를 나눈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강성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 1963년생 마포갑에 노웅리가 붙었습니다 자기 선거를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도 부정선거 붙자도 여러분들 말하지 말라 그게 대통령실 지금 분위기일 거라고요 무슨 약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노후를 보장받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뭡니까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시민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고 너희는 뭡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공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건데 공직자의 의무를 수행 안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부르겠습니까 차라리 양아치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이게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했는데 이걸 국힘당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이걸 한국의 검찰들이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홍준표 헛소리 방송이 오늘 주제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홍준표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의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말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반나절 정도면 다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전남, 전북 12번, 11번,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4번을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국의 여러분들 15%까지 이런 표를 훔친 겁니다 차이값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마이너스 1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엄청난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 더불어민주당에 더해 주니까 플러스 16%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인 겁니다 이런 전산사기,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범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뭐?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 나라가 여러분들 안 망하겠습니까 나는 다음에 망해도 있죠 전혀 중국 비서무리한 이런 체제가 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뭡니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절대 이제 물고 안 놓치겠죠 그들은 곤조가 있습니까 장기 집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것끼리 다 나눠 먹을 테니까 백성들아 죽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을 겁니까 그게 독재 체제가 여러분들 걸어가는 아주 필연적인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대한민국 검사대계에 대한 곤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